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김희진 교수입니다. 여러분 굉장히 취업, 재취업이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데요. 혹시 여러분이 가장 확실한 국가공인자격증 과정을 찾고 계신가요? 저희가 이번에 K-MOOC에서 준비한 자격증 과정이 있습니다. 무엇일까요?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, 2급 자격증입니다. 그런데 이것을 대비하는 과정으로 저희가 4개의 과목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이 4개의 과목을 들으시고 수강하시고 바로 취업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증 대비 과정이 되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제가 짧게 두 가지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입니다. 저희 컨벤션 기획사 2급 자격증 과정, K-MOOC에서 제공하는 거예요. 이거 무료일까요? 다시 말해서 수강료 전혀 없나요? 자, O, X 무엇일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전 절대 돈을 받지 않습니다. 무료입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? 여러분이 15주를 수강을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이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4개의 과목에 대해서. 그리고 산업인력공단에 가셔서 여러분이 뭐를 할 수 있다?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하나만 더 물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 좋아요. 모든 게 다 좋은데 바빠요. 그래서 얼마만에 이 강좌를 가장 빠르게 한다면 이수할 수 있을까요? 1년일까요? 6개월일까요? 네, 15주만에 가능할까요? 동그라미 X입니다. 그렇습니다. 동그라미죠. 15주 기간에 중간고사, 기말고사를 보시고 여러분이 4개의 과목을 다 이수하신 다음에 여러분 역시 필기시험, 실기시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여러분 긴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의 의지만 있으시면 또 여러분이 조금만 시간을 내시면 바로 여러분이 K-MOOC에 들어오세요. K-MOOC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치면 될까요? 컨벤션 기획사 바로 입력해 주세요. 저희 과목 4개가 바로 뜹니다.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이 4개의 과정에서 여러분을 뵙고 또 여러분이 좋은 자리에 취직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.